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줄 신부님의 토요트 강 찬미수님 오늘 미국의 이해 제51강입니다 2차 세계대전과 미국의 참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도 유럽에서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싸웠고 2차 세계대전도 독일하고 이탈리아, 일본 이게 축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나라하고 전 유럽과 러시아가 전쟁을 했죠 1차 세계대전에도 미국은 나중에 참전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미국은 나중에 참전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본토가 왜 전쟁에 휘말리지 않느냐 이게 미국이 정말 기가 막힌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대서양에서 미국까지 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먼 거리로 전선이 이어지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미국을 침략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또 영국, 또 프랑스 이 자체는 이쪽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 이민을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형제고 자매고 어떤 핏줄적인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태평양 쪽으로는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일본이 물론 1941년 12월 7일 미국 시간으로는 12월 7일, 우리 시간으로는 12월 8일인데 진주만, 그것도 하와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 섬을 공격을 했지만 본토는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전선이 길고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서양이 보호하고 태평양이 보호하고 위에 캐나다, 형제 같은 캐나다가 있고 또 멕시코는 사실은 감히 미국한테 한 번 전쟁에 졌기 때문에 감히 지금 1900년대의 공격으로 미국을 지금은 감히 장벽까지 쳐나갖고 할 수가 없는 천혜의 요새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도 관망상태였고 2차 세계대전도 관망상태로 볼 수 있었고 결국은 마지막에 참전을 해갖고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의 국가가 되기도 합니다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2,194일 동안 그러니까 딱 5년, 5년 딱 전쟁을 한 거예요 5년, 5년, 5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남긴 가장 파괴적이고 치욕스러운 전쟁이었죠 우리 인류가 정말 과학이 발달하고 무기가 발달한 상태에서 치룬 전쟁이기 때문에 그 희생이 더욱 컸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쟁이 시작된 때는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 정격적으로 나치 독일의 총통 히틀러가 다스리는 나치 독일군이 폴란드 서쪽 국경을 침공하고 소련군은 1939년 9월 17일 폴란드 동쪽 국경을 침공한 때로 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1937년 7월 7일 일본 제국의 중화민국 침략을 보기도 합니다 훨씬 앞섰던 거죠 1939년 3월 나치 독일군의 프라진주 등을 개전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편안할 것 같아요 1939년 9월 1일 폴란드 침공의 1945년 9월 2일 일본 항복을 끝으로 볼 수 있죠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니틀보이하고 펫백 원자폭탄 투하 이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사실상 전쟁이 끝나고 일본 제국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9월 2일 날 공식적으로 끝이 납니다 8월 15일 날 사실 우리나라는 독립군이 있었지만은 광복군이 있었지만은 일본에 저항하기는 너무나 세력이 미약했죠 미국 때문에 우리는 독립의 혜택 광복의 혜택을 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도 역사적으로는 분명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도 괜찮다라는 조약을 미국이 또 하는 원제도 있습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전사자는 약 2,500만 명 군인은 2,500만 명이 죽고 민간인 희생자도 3,000만 명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는 거죠 2차 세계의 발발 전 1937년 중일전쟁 때 난징의 배학살 백인 참수 경쟁을 감행해갖고 겁탈과 방화를 불태워 죽인 사람들도 일본이 중국 사람들을 불태워 죽인 숫자도 어마어마합니다 수십만 명의 난징 시민을 무자비하게 살해했고 전쟁 기간 중 포로학살 등 여러 전쟁 범죄를 일본이 저질르죠 나치 독일은 인종 청소라는 이유로 600만 명 이상 홀로코스트 이게 대량 학살이라는 뜻인데 유대인을 학살을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떠나면서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용서를 빌었던 거죠 일본하고는 너무나 다른 길을 가고 있죠 일본은 아직도 기시다 총리가 새로 들어와 스가도 마찬가지고 아베도 마찬가지고 강제징용이나 군 위안부 한국이 그 해결책을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중국의 이해 일본의 이해 미국의 이해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 다불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정확한 역사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 공군과 미 육군 항공대는 드레스덴 폭격과 미넨 공습을 감행하고 20만 명을 살상하죠 또 도쿄 공습으로 서 있는 집이 한 채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민간인들을 살해했죠 진주만 공격당한 분풀이를 원자폭탄으로도 하고 또 도쿄 대공습으로도 미국도 했던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는 정당하기가 쉽지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우리가 물론 대마도 조금 정복했던 그런 경험은 있었지만 그거 역시 하도 해적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던 거죠 조선시대에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경제 성장을 세계 G7까지 올라간 나라 정말 이런 공부를 하면서 참 대한민국이 참 평화의 민족이고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유대인보다는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하느님 백성에 가깝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독일과 2차 세계대전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바이마르 지역에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바이마르 공화국은 대공황으로 1차 대전이 끝나고 1920년대 중후반에 초인플레이션 그냥 급격하게 경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차값도 뛰고 옷값도 뛰고 쌀값도 뛰고 수렁에서 간신히 빠져나오는 뒤 회복하던 경제가 다시 디플레이션 후퇴하는 그런 상태를 맞이해서 붕괴 직전에 이릅니다 이때 해성처럼 등장한 것이 나치당 나치당은 뭐의 약자냐면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비슷하지만은 공산주의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부자의 돈을 뺏어갖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살자 이거죠 독일 노동자당, 노동자들한테 더 자유와 혜택을 주는 노동 그러니까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약자가 나치당입니다 나치당은 1920년부터 1945년까지 25년 동안 존재했던 나치 독일의 정당입니다 나치당은 반유대주의 이 유대인들이 세계 어디를 가나 돈을 많이 벌어요 그걸 아주 지독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독일에서도 굉장히 많았던 거죠 반공주의,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거죠 반자유주의, 너무나 자유를 하면 방임이 된다 이거죠 전체주의,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같이 하나가 돼서 해야 된다는 거 인종주의, 아리안족이 우수하다고 유대인들 다 싹 쓸어버리고 아리안족으로 대체하려고 그랬던 거죠 나치, 히틀러가 그랬던 거죠 군국주의, 군인들이 우선인 중점 정책으로 내세웠던 거죠 결국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히틀러는 나치가 집권 후 빠르게 경제를 완정시키고 국민들은 나치 지지를 보내줬는데 사실 이때부터, 이때부터 참극은 예고되고 있었죠 나치 자체가 원래 호전적이었지만 공항의 여파, 경제공항의 여파가 전쟁의 트리거라고 그러죠 방아쇠가 된 거죠 나치 정권이 경제를 안정시킨 것은 아우토반 구축 저도 여기 아우토반에서 운전을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때 그런 도로를 개설을 하고 이뤘던 것이 굉장히 히틀러가 독일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많은 기여를 하죠 자, 이제는 일본과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국들이 혈전을 벌일 때 사실 중국 무역을 독점하여 나리킨이라는 벼락분자가 나올 정도로 일본은 호황을 누립니다 또 우리나라에 지하자원을 많이 갖고 가고 쌀도 많이 갖고 가고 그래서 일본은 한반도를 밟아야 중국도 먹을 수 있고 아시아도 먹을 수 있다는 논리를 폈던 거죠 1차 세계대전 종결 후 다시 유럽국가들이 무역전쟁에 뛰어들면서 쌀소동을 시작으로 1920년대 불황에 시달리게 됩니다 일본도 공업화로 노동자들이 크게 늘었는데 그 전쟁 중에 크게 투자한 조선, 철강 등 중공업이 경쟁력이 딸려서 수출이 지지부진해갖고 노동쟁이가 빈발했습니다 또 면사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의 일본 상품 배척 운동으로 타격을 받죠 농가의 주수비였던 누에에서 뽑은 생사도 미국 수출이 감소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20년 3월 도쿄 증권시장의 폭락으로 본격적으로 공항에 빠져들고 결정적으로 관동 대지진은 여기에 치명타를 입힙니다 그래서 일본은 조선을 더욱더 착취를 하게 되죠 그때부터 그리고 조선인도 많이 죽이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의 발목을 또 잡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터지면서 전력사정도 안 좋고 경제를 그때 막 아베가 민주당이 좀 하려고 했는데 이 민주당이 확 일본의 민주당이 찌그러들고 아베가 다시 정권을 잡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긴축 정책의 위란으로 1928년에는 금해 금 그러니까 금을 저기 뭐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세계 대공황이 터지는데 1929년에 터진다고 그랬죠 당시 일본 정부 시스템이 대일본 제국 헌법에 따라 정책 결정 시 모든 장관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는 등 대공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일본은 덴노 천왕 그 다음에 군부 정치인들 간의 서로 간의 개파 싸움이 지금도 개파 정치를 하고 있지만 개파 싸움이 굉장히 심했어요 때문에 군 내부에서 무력한 정부와 싸움질만 하는 정당들을 다 갈아엎고 히로이토 덴노에게 일왕에게 절대 권력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황도파 등 극단주의의 파벌들이 구태탈을 일으키는 등 소동이 벌어지자 점점 정부는 군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고 한술 더 떠서 일본 국민들이 징고이즘 이 징고이즘은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만들어낸 극단적이고 맹목적이며 배타적인 애국주의 혹은 민족주의를 징고이즘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영어입니다 영어 경제 위기를 돌파한다라는 군대의 주장을 지지하기 시작하고 끝내 1940년쯤 가서는 사실상 군이 정부를 통제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경제대공황은 나치즘과 일본 군국주의의 정권장악에 일조를 하고 결국은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거죠 경제대공황이 몰고 온 파급이었던 것이죠 세계대공황에 얼마 안 되는, 이번에는 소련입니다 제가 이 세 나라를 언급하는 이유는 2차 세계대전에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세 나라 물론 프랑스, 영국이 있었지만은 지는 나라였던 거죠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와 영국이 지금도 민주주의 국가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세계대공황이 얼마 안 되는 예외 신생국가는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은 1930년대 매년 10%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당시 대공황으로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으니까 더욱더 경의적이었던 거죠 스탈린의 가혹한 경제성장정책과 더불어 20세기 초 공산주의의 확산을 경계한 세계가 소련을 고립을 시켜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안 좋은 거라고 해서 소련을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소련 경제는 자력 갱승의 구도가 됐고 대공황의 영향도 덜 받는 그러니까 자국에서만 경제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대공황의 영향도 덜 받을 수 있었던 평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 낙후한 농업국가였던 러시아 제국은 국채를 이어받았고 러시아 제국의 빚을 굉장히 이어받았죠 그런데 소련은 20년 만에 프랑스, 영국, 독일을 추월하고 1938년에는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던 것이죠 히틀러의 최대의 실수는 러시아 소련을 침공한 거예요 소련만 침공하지 않았으면 아마 굉장한 독일의 통일국가 독일 제국이 탄생했을 텐데 러시아를 침공한 바람에 결국은 독일은 무너지게 됐던 거죠 러시아의 혁명과 적벽 내전으로 잿더미가 된 농업국가 러시아가 다른 국가, 내전이 굉장히 많았어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한 2천만 명이 죽었죠 내전으로 다른 국가들이 대공황으로 퇴보했을 때 홀로 경제성장을 이룬 결과 15년 만에 발전된 미국까지 15년 만에 미국까지 넘보는 공업국가가 됩니다 소련의 이러한 성공은 세계 각지에서 소련을 추종하는 사회주의 혁명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죠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이 초토화되고 황토화됩니다 황폐화됩니다 중국과 일본도 국토전제가 피폐화됩니다 대공황이 2차 대전의 한 요인을 불러온 건 맞지만 2차 대전이 경제의 위기를 해결해준 게 아니라 각국 사정에 따라 대공황을 해결해왔던 파시즘 파시즘이라는 건 또 뭐냐면 1차 세계대전 후에 나타난 극단적인 전체주의 배타주의, 정치 이념, 그리고 자유주의를 부정하고 1당 독재에 의한 철저한 전제주의를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파시스당에서 비롯돼서 파시즘은 전체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파시즘을 대안으로 선택한 지역들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터졌던 거죠 이탈리아, 일본, 독일이 그랬던 것입니다 2차 대전의 미국의 입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립적인 미국은 중국과 서방연합국을 도우기 위한 조치를 치료합니다 무기를 대주고 군수물자를 대주기는 하죠 1939년 11월 미국 중립법은 점점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만약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 그래갖고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몇몇 발트 3국 이런 나라들이 독일을 밀어내고 어느 정도 휴전을 했어 근데 미국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면 미국이 완전 고립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미국에 관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1940년 독일의 파리 점령에 이어 이대양 해군법으로 크게 성장한 미국 해군 태평양 대서양을 말합니다 미국 해군은 일본의 인도 차이나 침공 이후 미국은 철, 철강 및 기계 부품에 대한 엠바고 엠바고는 무슨 뜻이냐면 정부가 상선에 대해 내리는 출입항 금지 명령을 말합니다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한테는 수출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일본이 인도 차이나 반도를 하니까 수출까지 석유까지 금수 조치를 취합니다 1940년 9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제국 간에 3국 동맹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3국 동맹 조약은 소련을 제외한 모든 추축국 말씀드렸죠 로마에서부터 베를린까지 일본까지 합쳐서 그걸 세 나라를 추축국이라고 그럽니다 국가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협정입니다 서로는 공격하지 않는다고 이 기간 동안 미국은 무기대여법으로 철강 및 기타 품목을 수출하여 중국과 영국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서양의 절반을 보안 영역으로 하여 미군 해군이 영국의 무역선을 보고하게 되는데 독일이 미국선을, 한 배를 침몰을, 상선을 침몰을 하게 합니다 그때부터 슬슬 미국이 열이 받기 시작한 거죠 아, 우리를 침략을 해? 그래도 그때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어요 1941년 7월 미국과 처칠이 루즈벨트한테 제발 우리 지금 죽기일보 직전이니 좀 참전을 해달라 간절하게 요구를 하죠 결국은 미국도 참전하기로 결정을 하죠 1941년 7월 미국과 영국과 기타 서양 국가들은 인도 차이나 점령에 대응하여 일본 자산에 대한 동결과 일본 석유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미국의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합니다 7월에 단행을 했고 일본은 1941년 12월에 진주만으로 공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은 중국과 전쟁으로 이루어내는 아시아 정복 포기의 선택을 강요를 받은 중국에서 니네들 철수하라고 영국과 미국이 굉장히 요구를 하죠 일본군은 석유 금수 조치를 전쟁 선언으로 받아들입니다 일본의 계획은 빠르게 중앙태평양에 이르는 거대한 방어선을 구축한 다음 파파 뉴기니아에 제가 우리 세상 떠난 김순겸 하느님 집으로 간 김순겸 사도요한이 파파 뉴기니아 선구사로 있을 때 제가 포트모르즈비에 가서 거기서 제가 그때 한참 다이빙 스킨스쿠버를 할 때였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놀란 게 바다 한가운데 들어갔는데 일본 비행기가 추락해 있었던 거예요 그 비행기 체험 다이빙이 있는데 그 비행기에 가보니까 그 기관포가 아직도 스탠로 아주 강철로 돼 있는데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아니 1940년도에 우리는 지금 달구지 타고 다녔을 때인데 그때 일본은 비행기를 만들어갖고 이 먼 태평양까지 와갖고 미국하고 싸워낸 것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야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게 2000년경에 제가 갔다 왔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을 하기 시작할 때였죠 그러면서 참 만감이 교차가 됐어요 그 비행 조종석에 제가 앉아보면서 별생각이 다 들었어요 어쨌든 하여튼 아시아의 유럽 식민지를 정령하고 방어전을 하며 연합군이 소진되는 동안 동남아시아 자원을 이용하는 게 일본의 계획이었어요 경계를 무력화하고 미국의 간섭을 막기 위해서 미국 태평양 함대를 파괴하라고 했던 거죠 1941년 12월 7일 아시아 시간으로는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과 영국의 식민지 인도 차이나 반도를 기습 공격을 하루에 다 같이 단행을 하는 거예요 진주만 공격 후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차이나 반도 그래갖고 괌, 사이판까지 점령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사이판도 거기 가보면 아직도 포탈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3천 명이 다 자살을 했죠 전부 다 마지막에 미군한테 잡힐 것 같으니까 바위에서 바다에서 다 떼어내려서 다 죽죠 하여튼 일본이라는 나라도 참 하여튼 지독한 놈들이에요 일본은 하여튼 그렇게 아시면 돼요 지독한 놈들이고 지금도 지진, 화산, 태풍 이런 것 때문에 일본 안에는 잔인성이 들어 있습니다 진주만과 아시아 공격 후 미국, 영국, 호주와 기타 연합군은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또 일본하고 추측국이 되었던 독일과 이탈리아는 조약이 있었어요 공격을 받으면 그 공격한 나라를 같이 공격하기로 그래서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관망만 봤던 미국은 결국은 대서양, 태평양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1월에는 4대 강대국 미국, 영국, 소련, 중국과 기타 22개 나라가 대서양 헌장에 이어서 연합국 공동선언을 하고 독일과 일본의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전쟁 그거는 5년 동안의 전쟁은 여러분들 영화도 많이 보고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시 한번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독일, 일본의 항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5년 5월 7일 프랑스 북부 상공업 도시 랭스의 연합군 사령부 독일군 최고지휘부가 새벽 2시 41분에 무조건 항복문서에 선언을 합니다 새벽에 했으니까 얼마나 긴박했는지 알 수 있죠 5개항으로 구성된 항복문서에 골자 내용을 담았습니다 새벽에 손들만큼 독일의 사정은 급박했던 거죠 전력도 이미 무너진 상태고 4월 말 이탈리아 전선에 독일군이 항복하고 히틀러가 자살을 하는 등 독일은 전쟁 수행 능력과 의지를 1초 5월 초에는 베를린이 소련군 수중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갈리게 되죠 일본의 항복은 일본 제국이 1945년 8월 14일에 연합국에 통보하고 8월 15일 날 낮 12시에 쇼와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9월 2일에는 일본 도쿄만 요코하마에 정박 중이었던 미국 전함 USS 미주리 선상에서 일본 대표 시게미스 마모르 외무대신이 정식으로 나와서 항복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이게 뭐 여기는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천황을 지키는 조건화에 항복을 하죠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2차 세계대전은 종결이 됩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전세계 패권국가가 되다 참전국가는 다른 영향을 얻었으나 세계적인 경제는 크게 고통을 받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부유해졌고 그 1950년대 베이비붐이 시작되면서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게 되죠 여기는 잠깐 달러 기축통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경제 침체는 국제무역 상호의정과 맞물려 몇 년 동안 이렇게 회복이 점점점점 돼가고 안정화가 돼가죠 그리고 또 미국이 이제 식민지를 싹 없애버렸어요 식민지를 싹 없애버리고 모든 나라를 독립을 시키고 미국 물건을 모든 나라에 갖다 파는 거죠 모든 나라 물건을 미국으로 들여오고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식민지화 했지만은 아주 식민지를 하면은 군인 주둔시켜야지 그것도 또 독립한다고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아예 다 독립을 시켜버린 거예요 미국의 정책도 굉장히 좋은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48년 중반 서독의 화폐개혁과 유럽의 경제 자유화가 가속화되면서 유럽 부흥계획이 1948년부터 1951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1948년 이후 서독 경제는 라인강의 기적으로 회복됩니다 또한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경제도 회복이 됩니다 대조적으로 영국의 경제는 파산 직전에 있었고 수십 년 동안 영국 경제는 하락세를 보였던 거죠 대처 철의 여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굉장히 영국은 힘들었습니다 소련은 전후시대의 엄청난 생산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인적 물적 손실을 입습니다 독일하고 워낙 심각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죠 일본은 6.25 전쟁 때문에 고도의 경제 성장을 경험하면서 1980년대 가장 큰 경제 체제 소련을 뒤로 하고 제2의 경제 국가가 되죠 중국은 1952년 전쟁 전 산업 생산량이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완전 새로운 질서가 재편이 되는데 그 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미국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이해하지 않고는 전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기축통화 달러가 되다 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뭐? 뭐?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 대맘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